금주에는 KIB7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필리핀 단인신문 12월호가 배부되고 있습니다. 신문을 보지 못한 분들은 저희 KIB7.com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엠북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 새해에는 저희 KIB7이 뉴스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볼 예정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12월 20일 KIB7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.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민경자, 조향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